마지막에 쌀이기 구나 한 grad에 여기 센프라이즈 맞어? 아니. 센프라이즈 맞어 너무 대놓고 유대 근데 선생님 갔던거중에 역대로 갓만있었는데 어 뭐야 영상까지 준비했어? 아 네. 주로 보니까 어찌해 어찌해? 네. 안 돼가지고. 또 차지. 고찍이. 이중오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